화창한 아침처럼 기분 좋게 잠을 깬 오산의 경제는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거침없이 발산하는 상승의 에너지, 폭넓게 하지만 견고하게 축적되는 시도와 성과, 그리고 모든 세대를 위한 균형감까지. 모두 갖춘 우리의 오산은 지금 미래의 중심, 그리고 경제의 중심을 향해 갑니다. 함께하는 변화, 미래 도시 오산 이모의 중심에 견고한 사나는 지구에서 마찬가지로 봤을 때까지 시작합니다. 먼저 변화의 중심은 좀 더욱, 그리고 견고한 전의 변화가 어떻게 변화될 때까지 지구에 따라서 명절한 점심에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